어떻게 하는 거예요? 보여주세요!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렇게 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? 선생님 다 앉았다? 봐봐 후지한테 내밀어 봐봐 아 대박이다 이쁘게 나오는 자세가 있어요 아 난 떨어지는 자세가 돼 난 왜 안 돼? 나는 왜 안 돼? 그러니까 그러고 그거에 그게 선생님이랑 우리들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니까 그건 첫 번째고 아아악 첫 번째 상체는 가만히 있고 하체로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엄청 많이 타? 그걸 말 타야지 방법이 없어 말 타야 된다고? 말 좀 치자 이게 일어날 때 상체를 이렇게 밀어 이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차가 밀렸다가 당기고 싶어 아 이걸 못할 수 없다 이거 좀 타야 돼 예 근데 탑을 탈 때 탑이 올라갔을 때는 이 탑에서는 땡겨진 게 느껴지거든요? 근데 평소에는 안 느껴져요 그거 이제 내리막에서 가면 돼 펄프 트랙 아 펌프 트랙 그리고 그 때 펌프 트랙으로 타고 뭔가 사니까 LaF2 아 그까 감사합니다.